남부교육지원청이 미추홀구 옛 선인재단 인화여중인근 교육청 소유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원도심 교육환경개선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020년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대상지를 인화여중인근 부지와 선인고 등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남부교육지원청이 원활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미추홀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접근성 개선은 물론 주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